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수혜입니다. 지난번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드론 실명제 관련해서 250g부터 2kg 사이에 비상업용도의 드론을 가진 분들께서는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이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2월 24일 오늘부터 홈페이지가 열려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가 아직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라고 나와요. 이 부분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내용이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사실 요새 많이 안쓰고 거의 크롬 쓰잖아요. 근데 이 사이트는 아움투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내드렸던 ka.atims.kr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4종 무인동력장치 온라인 교육 개설 안내라는 공지사항이 하나 떠요. 굉장히 투박한 사이트에요. 이걸 누르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온라인 교육. 교육대상 기종은 250초가 2kg 이하의 무인멀티콥터, 드론,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입니다. 교육대상은 만 1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해당 기종에 초경량 비행장치 1, 2, 3종에 해당하는 조종자 증명, 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4종을 안 들어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온라인 교육연수원 주소는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교육방식은 온라인 강의를 6시간 수강한 다음에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항 학과시험 20문제, 1문제당 5점이겠네요. 70점 이상 이수하면 합격입니다. 14문제, 14문제 이상만 맞추면 되는 거고요. 교육이수자에 하나요.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 매뉴얼 한번 볼게요.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만든 매뉴얼이고요. 여기 보시면 로그인부터 학습하는 방법, 과제 신청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컴퓨터에 조금 서툰 분들 그리고 이런 걸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매뉴얼 참고하셔서 연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바로 사이트로 이동할게요. 여기 온라인 연수원 주소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연수원 로그인하라고 뜨는데요. 이게 홈페이지가 연동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 누르셔서 회원가입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로그인을 해봤습니다. 이 홈페이지 역시 익스플로러 사용을 권장하는데요. 크롬이나 다른 브라우저를 쓰면 사용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자 무인동력비행장치 온라인 교육은요.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강기간입니다. 자 여기서 교육과정 신청 들어가셔서요. 온라인 과정 신청 가시면 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드론을 날리는 분들은 멀티콥터죠. 멀티콥터가 뭐냐면 로터 프로펠러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날리는 드론 대부분은 쿼드콥터죠. 자 멀티콥터에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강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수강했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수강신청을 하신 분들은 나의 강의실 가셔서 학습하기 보시면 되는데요.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고 해요. 학습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역시 콘텐츠 및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라고 권장을 하네요. 네 그냥 크롬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으로 학습기간이랑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니까 과제는 없고요. 학습이랑 평가만 있네요. 열심히 학습하셔서 평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학습 내용이나 평가를 먼저 설명하거나 공개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관한 영상은 3월 31일 이후에 이 학습기간이 지난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은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역 및 항공안전, 무인항공기 인적요인,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비행이론, 항공기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하나당 57분, 40분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40분에서 50분 정도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열심히 수업 들을 테니까 구독하시는 분들 모두 학습 잘 하시고요. 수업도 평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열심히 봐서 이수층 출력해서 안전하게 드론 날립시다. 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 많은 댓글들 중에 이 드론 돼요? 이 드론 돼요? 이 드론도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이 좀 많이 달려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냥 본인의 기체를 저울에 달아왔을 때 2kg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이 드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지 않다. 하는 면 그냥 들으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